이번에 보육선생님으로 임하게 될 반은 제일 말썽꾸러기라는 만 2세 즐거운 반입니다. 원장수 선생님을 돕고 있는 중, 옆에 있는 아이를 발견한 장피디. 다가가 말을 걸어보는데, 즐거운 반 귀여운 악동 수준입니다. 잠재준 선생님이야. 잘 부탁해. 안녕.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야? 대체 누구세요? 장피디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즐거운 풍선 놀이 시간. 모두가 수업에 집중한 이때, 한편에서 장피디가 한아이와 신랑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영 선생님의 손길에 금세 울음을 그친 즐거운 반 새침뛰기 지훈입니다. 장피디의 말에 아이들은 영 반응이 없습니다. 수업 중에 개성을 지르다가도 금방 조용해지는 아이들. 아이들 앞에서는 피곤한 내색도 할 수 없는데. 가혹하게도 장피디의 말만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나 봅니다. 이 상황은 이 시간입니다. 아멘